종로구 청진공원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립니다. 이번 장터에는 종로구와 상호결연을 맺은 거창군과 고성군 등 8개 도시에서 16개 농가가 참여합니다. 주요 품목은 각 도시를 대표하는 쌀과 사과, 배와 고구마 등으로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농산물입니다.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며 농특산물과 명절 선물 세트를 시중가보다 최대 20%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